자주 찾아오는 시간은 아니죠 저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어요 작은 생각 하나에도 정말 빠르게 모든 게 변했던 것 같아요 자주 찾아오는 것, 하지만 작은 것들은 아주 쉽게 느껴질 것 같아요 정말 놀랄 때, 하지만 제가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싶으면 정말 기대되고, 내 뼈가가가 있는 것들도 느껴져요